서드노트가 G-STAR 2019에 왔습니다. 부산에 있는 많은 저희 거래처들 만나뵙고 그리고 저희를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저희의 음악과 사운드를 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. 저희 1박 2일 동안 있을 건데요. G-STAR 2019 현장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왔는지 저희 서드노트TV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요즘에 개발중인 YH 데이터베이스의 소등소녀 중심대가 있어서 잠시 사실을 같이 찍어봤습니다. 멋있게 잘 나왔네요. 안녕하십니까! 여기는 팀 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론이라는 게임이에요. VR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외계에서 침공해온 외계인과 시팅하는 그런 게임입니다.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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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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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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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